짜잔!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완갓 미드나이트에 나온 니싼 240Z 다이캐스트를 한번 입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니싼 240Z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했던 모델이었어요 솔직히 토미카 프리미엄 얼리미티드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토미카 프리미엄 제품으로 니싼 240Z가 있었는데 그 제품을 못 구하기에 아쉬워서 이번에 토미카 프리미엄 얼리미티드로 이 모델을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이 니싼 240Z를 본격적으로 개봉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이 니싼 240Z 모델을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헤드램프도 약간의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 모델이라 앞쪽에 라디에터 그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런 라디에터 그릴 디테일이나 이런 헤드램프 파츠 그리고 약간의 이런 클래식한 범퍼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니싼 240Z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고 그리고 약간의 헨다나 그리고 와타나베 휠 그리고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주었을 뿐더러 그리고 반대쪽에 이런 주유구마감도 훌륭히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약간의 스포일러 그리고 이런 일본식 번호판이나 이런 배기팁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고 그리고 전면부의 이런 인터쿨러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이캐스트 이렇게 도어 헬리는 기믹이 있어요 일단 도어 헬린 기믹이 있으니까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니싼 240Z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 상당히 잘 제안해주었어요 이런 토미카 프리미어 얼리미티드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마감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실내 퀄리티도 역시 토미카 프리미어 얼리미티드 제품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조수석 쪽에도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 그리고 이런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니싼 240Z 이 다이캐스에 대해 토탈 평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니싼 240Z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천체적으로 역시 토미카 프리미어 얼리미티드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제가 이 다이캐스로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예전에 토미카 프리미엄 제품보다 오히려 더 나은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토미카 프리미엄 제품은 제가 소장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토미카 프리미엄 제품보다 조금 더 개선된 이 디테일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니싼 240Z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